어 여기는 이제 마을이 평화롭네요 이곳은 평화로운 미래인가봐 어 주황버섯하고 버블링이 나오네 이런 평화로운 미래에 우리가 모건을 꼭 무찔러야 해 주황버섯 오 주황버섯 왜 이렇게 쎄 와 주황버섯이 이렇게 쎄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주황버섯 오지마 원래 주황버섯 쪼렛 몬스턴데 돈 없고 타고 주황버섯이 오기전에 데이저고 버블링도 쎄네요 그러고보니깐 페론 스킬 획득했다고 나오는데 무슨 스킬인지 봐야겠어요 스킬 무슨 스킬 배웠을까 허리케인 배웠네 이거 필요없어요 저 쓰지도 않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밑으로는 일단 못내려 못가는 것 같고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네 아 잘못됐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타고 아 위로 못 올라가는구나 이 플랫폼 아 여기로 와주네요 타이밍 맞춰서 점프해야겠다 그러면 또 기다려야겠네 저 플랫폼이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겠네 저 플랫폼이 돌아올 때까지 이럴 줄 알았어 아 한대 맞았네요 결국에 피했으면 좋았겠는데 주황버섯 쓰러뜨리고 풍선은 뭘까 어 야야야 풍선이 없어졌네 아 이것도 타이밍 맞춰서 올라가는 거네요 이때가 좋겠지 됐다 갈아타고 풍선이 터졌어요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점프 평범한 마을 입구 평범한 마을 놀이터 변두리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미래니까 이게 콘크리트 건물들이 있네요 원래 메이플 월드는 페리온처럼 낡은 뭐랄까 흙? 찰흙? 흙? 흙으로 만든 가옥집이 있잖아요 미래로 내니까 이제 현대 집들이 있네요 여기서는 어디로 가지? 점프 퀘스트가 너무 심각하다 지도 파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야야 가버렸네 자 이제 여기 타고 야! 야! 저게 이게 인내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도는 속도가 서로 달라가지고 어떤 거는 빨리 가고 어떤 거는 느릿느릿 가고 아 이거 몇 번 도는 거야 지금 네번째 돌고 있어요 여기서 주황부서 또 나왔는데 다시 나와버렸네 됐다 여기서 점프 여기 어떻게 하지? 됐다 어 여기서는 풍선 타고 올라가야겠는데 뭐 저쪽 넘어가야겠네 밑으로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천천히 어! 야 밀지마 밀면 저 좀 빡쳤을 거예요 넉백으로 뒤로 밀려놨으면 잠시만요 이거 플랫폼 기다릴게요 이거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됐다 타이밍 맞춰서 보석을 먹을까 말까 아니에요 저 저 기다려요 저 빨리 갈려다가 또 어! 빨리 갈려다가 또 더 느릿느릿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됐다 풍선이 이제 하나하나씩 올라가겠죠 아 추락하네요 어! 어! 저긴 어떻게 가야지? 방금 풍선 점프해가지고 대시는 못했는데 어 야! 안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이거 점프 퀘스트 짜증나게 제가 어 그러면 빠른 빠른 속도로 할게요 저 아 우리 제가 빠른 속도로 할게요 로프에 올라갈 때까지 어차피 오! 됐어요! 뭐 텔포 되잖아? 좀 안될줄 알았는데 되네요? 어쨌든간에 이제 빨간색 슬라임이 나오네요 파란색에는 버블링인데 빨간색에는 그냥 빨간색 슬라임인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또 어떻게 올라가지? 풍선이 금방금방 터져버리네 빨리 올라가야 되나 보여? 여기서! 오! 실패했다 다시 잠시만 아 저기 풍선이 재생성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네 이거 집중하고 안하면 빨리 풍선이 터져가지고 제가 집중하면서 해야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 됐다 여기서 벗어났고 내려가면서 아 되네요 아까 떨어지면서 왜 텔레포트가 안되었는지 궁금했었는데 떨어지면서 되니까 상관은 짜증나 풍선 리스폰 됐다 이정도서라도 해적 아 아 이거 인내심 인내심 테스트네 얘네 아 얘네 몬스터 또 나오고 이건 진짜 액션이 없어서 재미없는데 같아요 여기 올라오는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아 안되네 한번 더 해보고 이거 또 빨리 재생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벽 못 넘어가잖아 저기 어떻게 들어가라고 또 아 주황버섯 아 되긴 되네요 일단 되는건 알았어요 주황버섯이 막아서 그렇지 길을 아 제발 됐다 아 드디어 들어왔다 주황버섯이 좀 절 화내겠지만 아 보석은 먹지 않으러할게요 보석 먹으라면 또 생고생해야 되니까 저 플랫폼 타야되겠네 잠시만요 침착키 됐다 그 다음에 저 다음 플랫폼도 됐고 됐고 넌 떨어지고 여기서 여기선 거리가 멀어가지고 텔포여야 될 것 같아요 됐다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네요 점프 퀘스트라서 넘어가고 아 이제 또 점프 퀘스트가 또 있겠죠 다음 맵에서도 어 여긴 별로 없네 어 이건 또 뭐야 독버섯 독버섯인가 전방이 버섯이네요 좀비 버섯도 아니고 특이하게 되겠네 여기로 와라 플랫폼 위에 덤불이 있으니까 밑으로 숙이고 점프하고 어 안돼 맞았다 끝에 떨어졌어 끝에 떨어졌어 아 또 기다려야 되겠네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네 올 때까지 어 어 이것도 움직이네 왼쪽에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어 뭐야? 다시 내려가?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네 이게 그럼 저쪽으로 올라갈 때 제가 점프를 해야겠어요 됐다 보석은 됐고 보석은 돌아오는 길에 또 획득하기로 하고요 얘네는 쉬워서 다크제네시스 수위가 좀 아까워요 다크제네시스 수위는 안 쓸게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풍선! 아 어떻게 제가 실패했지? 텔포를 못해가지고 실패했어요 풍선이 다시 나오길 기다리고 이것도 빨리 터지네 됐다 여기도 어디냐? 어 메카닉은 오른쪽에 갇혔네 지역지도 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서 왔네요 저 U자를 어 U천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밑에 포탈을 들어가야 하나? 얜 누구지? 얘 와일드 와일드헌터 전직해주는 와일드헌터 전직해주는 그 누구냐 전직관 아니에요? 차원의 틈이 멀어져 에델슈타인에서 이곳으로 빨려들어왔어 다시 에델슈타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왼쪽 포탈을 타고 평범한 마을 입구로 가봐 시계 모양의 포탈이 있을거야 그 포탈을 타고 타면 고목나무와 연결되어 있어 고목나무로 밖으로 나가면 레벨산과 연결된 포탈이 있어 정말? 응 정말이야 내가 레벨산에서 모건을 쫓아와 직접 타고 왔어 다행이다 이제 돌아갈 수 있겠다 근데 모건을 쫓았다고? 참 내가 모건에 관해 알아낸게 있어 예전에 레벨산으로 잡혀서 상광에서 루광무를 강제 채취한적이 있거든 그때 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루광무를 채취한건 검은마법사라는 녀석의 부활 때문이래 검은마법사? 모건은 왜 검은마법사를 부활시키려는거지?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몰라 아무튼 나가는 길을 알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에델슈타인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안녕? 나는 다시 에델슈타인으로 돌아와 볼게 그래 잘가 아 이렇게 가네요 와일드헌터도 나왔으면 좋을건데 와일드헌터도 에델슈타인에서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죠 배틀메이지 메카닉 그 다음에 와일드헌터 그 다음에 데몬슬레이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데몬슬레이를 한번도 안해봐서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오 뭐야 덤불이 있었네 주황버섯 쓰러뜨리고 가야겠어요 저거 제일 첫 풍선은 위로 올라간 다음에 텔 왜 텔포가 안되지? 아까 텔포 됐었는데 풍선 점프한 점프한 뒤 말 어이가 없네요 텔포가 막갔나? 아닌데? 버튼 막누르는데도 막누르는데도 안돼요 그냥 L만 방향키 없이 L만 눌러야되나? 아 그렇네요 방향키 없이 눌러야되는구나 풍선이 진짜 빨리 터져서 빨리빨리 점프해야될거같아요 이거 뭐야 아 또 우리 오리터구나 저 무슨 몬스터인줄 알았어요 저 그 노란 그 빨간색 핑크색 구종 우리 어? 세피라스 획득했네 브람틀 중앙보더 때리고 얘네들 한마리 죽일때마다 2%가 오르네요 아 몬스터 한마리 더 죽이면 레벨업할 수 있었는데 마나도 다 차고 새로운 스태프도 끼고 끼고 끼고래 어 여기 어떻게 가야되나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네 얘네가 내려올 때 점프하고 다음 걸로 나 괴롭히지마 아 됐다 얘 죽이면 레벨업 죽였네 됐습니다 레벨업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비에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걸 껴야겠죠 옷이 좋은 게 있을라나 아 됐다 이거 끼고 초록색 옷 그 다음에 크림즌 아크 스태프 끼고요 신발은 레벨 41이네 그건 안될 것 같고 됐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엉적 달성이라네요 레벨 40 까지 도달해서 죽어라 그 다음에 여기는 됐다 이건 좀 얻기 쉬운 보석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또 대시하겠네 간신히 도착했고요 아 잠시만 저 보석을 얻어야 되는 건가 설마 아 이게 건전 아닐 건데 아니 저 끝에 끝에 가는 건가 봐요 아 여기 충전 아 여기 충전기가 있네요 충전하자 자 2단계 이제 2단계까지 충전했습니다 플라즈마 탕을 플라즈마 탕이 아니라 에너지 카트리지를 다른 충전기도 찾아보자 다시 돌아가야 되네요 이제 세 번째 맵에 가야 되나 봅니다 일단하게 밑으로 점프하고 간단하게 넘어간 다음에 평범한 마을 놀이터 여기 맞죠 아니네 마을 입구까지 가야 되네요 아 여기로 못 올라가는구나 돌아가는 길은 어 포탈 타고 가야 되나 보네요 아 포탈이 아니라 좀 위에 플랫폼 타고 가야 되나 보네요 멀리 있으니까 너도 떨어져라 쟤네 떨어뜨려야 돼요 자꾸 방해하니까 그 다음에 포탈 아 맨 끝 보석 있는 거 뭐야 이거 알마 스태프? 이건 또 뭐예요? 아 무기 얻어서 좋긴 한데 47짜리네 44, 45, 47 어 이럴 때는 무기를 빨리 바꿀 수 있겠네요 피켜 버섯 그리고 저장을 또 할게요 체크포인트 한 번 더 해야죠 마지막 지역이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은 로봇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전토 로봇들 안드로이드 말고요 어딨냐 됐다 그럼 이번 세 번째 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합니다 다음 화에 모 seeing 안 quella 뮤직빅 yout rhin 그 잠нал ían